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코드를 딥러닝답게 만들어 봅시다 구체적으로는 히든 레이어를 추가해 보자고요 여기 11.html 파일 있죠? 저 파일을 make a copy 해서 저는 12.2.html 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봅시다 어디를 바꾸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히든 레이어, 다시 말해서 은닉층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이 부분은 input 레이어, 입력층이에요 이것은 output 레이어, 출력층인 거죠 우리는 은닉층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다가 저는 저 y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얘의 이름은 h로 했어요 그리고 이 h를 y에 apply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x는 h에 연결되고 h는 y에 연결되는 코드를 만든 것이죠 즉 은닉층을 추가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추가한 은닉층에 노드가 몇 개인가 또는 웨이트가 몇 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때 이제 답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의 값을 입력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큰 13을 입력할게요 그리고 저렇게 입력한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값들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13 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실행은 됩니다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activation function 이라는 것을 은닉층에는 지정을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액티베이션 function이 뭔지는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액티베이션 function을 은닉층에는 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럼 어떻게 액티베이션 function을 지정하냐 여기 있는 이 dance라는 저 함수를 한번 열어보면 이 함수는 한 가지의 입력 값을 봤고요 그 입력 값에 올 수 있는 값 중에 하나는 액티베이션이 있고 액티베이션의 값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있는 것들이 바로 액티베이션 펑션들인데요 저 중에 하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액티베이션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렐루를 쓰세요 전설적인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여기서 comma 렐루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봐야죠 저희 예제는 12.2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를 바꾸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학습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학습이 잘 됐다면 여러분은 히든 레이어를 추가해서 딥러닝다운 코드를 완성하신 겁니다 기분 좋죠? 우리의 코드는 지금 은닉층이 몇 개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은닉층은 여러 개가 올 수 있다 그럼 우리 은닉층을 하나 더 추가해서 두 개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는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들어진 이 은닉층에다가 이전의 은닉층을 연결해야 되는데 저는 얘를 H1으로 할게요 이전 거를 그리고 여기를 H1으로 이렇게 하고 그럼 얘가 H2가 되고 이 H2를 다시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이렇게 선택해서 얘를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층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행, 학습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학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은닉층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 은닉층은 몇 개가 좋으냐? 이것도 답은 없는데 아주 많은 문제들이 은닉층 하나만으로도 해결이 되고요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저 층을 더 쌓아가면서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딥러닝다운 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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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